안녕하세요. 오늘의 작품은 아이시올린다 3rd 카운트 4월, 앱슬루트 비긴의 작품입니다. 스텝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섹션 1, left foot, board step, right foot, brush 스텝, 브러쉬, 스텝, 브러쉬, 스텝, left foot, 브러쉬 섹션 1,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2, left foot, 대각선 방향으로 forward, shuffle, step, right foot, touch 오른쪽 대각선 방향으로 오른발, right foot, forward, shuffle, step, left foot, touch 섹션 2,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3, 사이드 터치를 4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left foot, 사이드 터치, right foot, 사이드 터치, 사이드 터치, 사이드 터치 섹션 3,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4, 럭킹 체어, left foot, forward run, recover, left foot, back lock, recover 오른쪽으로 4분의 1탄 하시면서 왼발, 사이드, 오른발 터치, right foot, 오른발, 사이드 터치 섹션 4, 카운트 1, 2, 3, 4, 5, 6, 7, 8 올 카운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1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2, while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3 join 6시 방향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4 join 9시 방향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네 여기까지 ICO 린더 스텝설리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